네, 샬롬. 반갑습니다. 인재성입니다. 오늘도 이 성경책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렇게 해야 되네요.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 책으로 성경 공부도 잘하고 왔습니다. 성경책을 안 가지고... 성경책 가지러 갈게요. 저희 방은 어지러워서 오시면 안 되는데 네, 이 성경책이 있었는데 네, 이 성경책입니다. 이 성경책을 계속 찾았습니다. 목사님께서 몇 짤 몇 짤 하면 성경책을 계속 찾았습니다. 네,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책 어머니께서 이렇게 10일 후원하고 받으신 성경책인데 이렇게 제가 원래 이 성경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머니께 받음으로 되어 있네요. 어머니께 김치 사드린 날 어머니께서 주셨다고 되어 있네요. 오늘도 그리스도와의 동행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으로 공부했습니다. 항상 이렇게 목사님께서 따로 이렇게 프린트해 주십니다.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적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네, 말씀 찾고 그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적고 있습니다. 오늘 12, 목사님 포함해서 12분이 오셨는데 이걸 호박 소주를 챙겨 한 개씩 챙겨 드렸는데 네, 너무 맛있다고 하시고 어머니께서 농사주신 호박즙인데 하나씩 챙겨 드리니까 맛있다고 인사 다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한 개씩 다 12분, 목사님까지 12분이었는데 네, 잘 드리고 인사도 듣고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오늘 오는 길에 사온 바나나입니다. 네, 바나나 맛있게 먹을게요. 네, 바나나입니다. 또 현호가 충동증이 있어서 휴지를 많이 써서 엄마 휴지 좀 사줘 해서 이렇게 예쁜 휴지를 사왔습니다. 또 언호는 엄마 칫솔 좀 사줘 해서 네, 2080을 좋아해서 이렇게 2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쓰자는 그런 상표인데 이 상표를 좋아해서 또 치약도 좋아하는데 칫솔도 이렇게 예쁜 색깔대로 다 있어서 이렇게 언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 좋은 칫솔 좀 사줘 해서 샀습니다. 네, 스푼에서는 제가 신맛으로 신맛팀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. 네, 식초가 떨어져서 사과식초를 이렇게 몰때 사왔네요. 또 야 낙스는 화장실에 곰팡이 제거하려고 이렇게 사왔습니다. 야 낙스는 손전하는 것 같네요. 그리고 반찬 같은 거 반찬 그릇 포장할 때 지퍼백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롯데가 유명하니까 롯데가 중요한 건가 하면서 이렇게 팩을 사왔습니다. 중량인데 백매에 2,000원짜리 있고 1,900원짜리가 있었는데 100원이라도 저렴한 롯데팩을 사왔습니다. 오늘 말씀도 배우고 또 커피는 네, 거기서 이렇게 커피를 준비해 주셔서 집사님이 이거랑 이거랑 같이 태워 먹으면 맛있어요 하고 사모님께 말씀하셔서 이렇게 카누랑 이거랑 같이 섞으면 맛있다고 하네요. 오늘 목사님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. 당이 떨어질 때 사탕이나 당을 찾아 먹듯이 우리도 힘이 되고 어릴 때 말씀을 찾아 읽을 때 더 큰 힘을 받는다고 세임을 받는다고 목사님께서 말씀 가까이 하자고 하셨습니다. 말씀 가까이 하심으로 또 축복받으시는 모두분들 되세요. 샬롱 네, 이거는 토마토가 이제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용어가 두 박스로 이렇게 줬는데 용어가 하나씩 먹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네요. 네, 두 박스가 왔는데 처음에는 푸른하게 왔는데 이렇게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게 많이 익었네요. 네, 빨간 토마토가 되어 가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행복할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. 샬롱 감사합니다. 나 너무 행복하고 싶은데 엄마 유튜브 중국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. 행복하세요. 네, 샬롱 감사합니다.